한글자막 by 한효정 라디오 게스트로도 통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마주치고 네 많이 친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는 별언니랑도 개인적으로 라디오도 같이 하고 해서 친분이 있는 상태인데 두 분이서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인 것 같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 같은 딸 낳으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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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